XSFM입니다. I, D, W, K 어떻게 충당할까요? 모든 답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XSFM에서 고민해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주간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XSFM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봅시다. 1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년 사이에요. 이것도 썩었고 저것도 썩었고 이것도 나빠질 거고 저것도 나빠질 거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정규직 위주 방향에 워라벨 위주 방향에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은 화해문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자주 하는 소리지만 갑자기 또 떠올라서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생각해보니까 세상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하실 녹음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오프닝에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해야지 가벼운 얘기를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늘 무거운 얘기나고 앉아있는 유승균 PD고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윤세민입니다. 가벼운 얘기 하게요? 가벼운 얘기 할 분위기가 아니네요. 아. 남북정상회담이니까. 아. 네. 아니. 그 저기 레디플레이어 1 보고 온 거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건 부럽긴 하다. 네. 잠시 후에는요. 남들이 안 다루는 건 뭐 없을까 뒤져보다가 생각해보니까 조성주 소장하고 저하고 생각이 맞았습니다. 노동절 얘기입니다. 네. 메이데이니까요. 노동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뉴스 많이 보고 돌아오셨죠? 우리 본인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뉴스 라운드 듣고 나서 갈게요. 광고 듣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알기 싫다는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저렴하게 잃을 데 없는 컴스테이션의 고사양 PC.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원치 않는 사양을 사야했던 날들의 작별. 컴스테이션과 함께하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기업이 내부 거래를 통해서 기업주 가족 등에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넘겨주는 행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일값 몰아주기라고 하고요. 영미 여권에서는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땅굴 같은 걸 파가지고 뒷돈을 넘긴다는 거죠. 내부 거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네. 조양호 회장 내 자식들 현아, 원태, 현민 씨가 주식의 99% 이상을 소유한 두 개의 회사.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가 대한항공의 하청 업무로 벌어들인 돈은 상당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시장 정의를 흐리고 국가의 부를 빼앗아가는 짓입니다. 이 문제로 대한항공 일가는 법원을 드나들었지만 조양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까지 자식들의 직책을 빼앗은 사건은 결국 몇백만 원 내에 과태료만 만든 폭언폭행이었습니다. 큰 도둑질을 용서받아 온 자가 경범죄로 퇴형을 당하는 꼴입니다. 조현아, 조현민 씨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통쾌하고 시원하긴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조현아, 조현민 씨는 낙하산이라 그렇지 엄연히 그룹사의 임원인데 임원을 회장이 맘대로 잘랐죠. 임원의 해임 만건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정했으니까 이것은 상법에 어긋납니다. 다급하게 이 문제를 수습하려 들면서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은 자기들 회사의 비정상 족벌 경영의 행태를 과시한 셈이 됩니다. 자기 버릇을 남에게 못 주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칼든 강도니 위장평화 쇼니 하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남북이 화해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골몰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보수 정당들 말입니다.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들이 보통 가진 게 많은 편이다 보니까 시사프로는 소재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주간의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합동 리허설이 끝난 시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윤세민의 디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매크로가 안 된다고 했던 네이버가 댓글 매크로 제한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화 방침을 4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왜 이걸 발표를 안 했지? 그렇습니다. 일단 공감 비공감 수가 계정 1개당 24시간 기준으로 50개로 제한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유명한 카스테라 집에서 1인당 빵 파는 개수 제한하듯? 그러면 0시 되자마자 이거 50개 다 쓴 사람도 있겠죠? 제 예측은 매크로가 좀 더 고급스러워지게 변하겠죠 일단. 그건 당연합니다. 한 시간에 몇 개씩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띄엄띄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해라든지 좌표를 지정해주는 사람이 좀 더 바빠지거나. 그리고 댓글 연속 작성 시간이 이전에는 10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초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감 비공감 클릭에도 10초 간격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것은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크로 말고 진짜 사용자가 쓸 때 생각해보고 눌러라라는 강요죠? 아 그렇죠. 개정 하나로 같은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최대 3개입니다. 원래는 20개였거든요. 원래 20개가 허용됐던 이유는 댓글 다는 사람들끼리 싸워라. 그렇죠. 충분히 싸워라. 그것이 트래픽이다. 이런 거였는데 그걸 지금 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댓글 정렬 기준이 공감순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최신순으로 돌릴지를 의논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들은 이름은 5월 중순에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재래식으로 옛날에 네이트닷컴에서 하던 방식이 있었어요. 1, 2, 3위 빼고 최신순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1, 2, 3위만으로 충분히 복장은 터져요. 맞아요. 한결의 기사에 따르면요. 댓글 상위 작성자 100명이 단 댓글 수가 23만 487건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 100으로 나눠봐도 한 사람이 2,300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할실에서 한 5년 전, 6년 전쯤에 그할실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자주 얘기했던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게 논의되는 날이 올 줄은 좀 몰랐던 거예요. 댓글은 흥분하는 사람 순으로 여론전에 가점을 주는 시스템이라서 위험하다라는 말씀 말이죠. 그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들 내놓고 있는 해법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곳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보면 일부 진보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이 보수 여당들이 하는 얘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홍준표 대표가 말한 아웃 링크가 좀 화두입니다. 일단 언론사 사이트로 이 뉴스를 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을 뜻하는 거고요. 답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해봐야 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 건 분명합니다. 한국인들의 포털로 뉴스 보는 습관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큰 장벽이에요. 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버를 빠져나가 봐야 다음으로 가거나 죄송합니다. 조성주라는 알람이 울렸네요. 조성주?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하도 안 오다 보니까 이거 소리 끄는 걸 가끔 까먹어요. 네이버를 빠져나가 봐야 다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잘한 뉴스 전용 포털이나 앱이 생길 거예요. 물론 네이버에 대안이 될 업체들이 나타나고 커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훌륭하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몸에 뵌 포털에 대한 필요성까지 하루아침에는 죽어도 못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사들은 빼앗긴 주도권을 찾아오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보니까 아웃링크하자고 계속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웃링크가 실현이 됐다. 그러면 포털사하고 다르게 한 푼이 급하잖아요. 언론사들은. 계속해서 덕지덕지 지저분한 사이트 구성을 유지할 테니까 일단 우리가 불편해질 거고요. 접속률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반자동 우락가이를 양산할 겁니다. 이게 예전에 파란에서 스포츠 신문사 내보내는 실험을 한 번 했었는데 그러면서 들어왔던 자잘한 인터넷 언론사들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많이 발생했던 문제였어요. 그게 한 13, 14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언론사들은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네이버역에서 받아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저 많은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나가자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주는 네이버도 그냥 사기업이고 언론사도 사기업이잖아요. 누군가는 당연히 배신을 때릴 거라는 겁니다. 같이 나가다가 휙 밀고 문지방에서 서 있을 거라는 거죠. 다 나갔나? 하면서. 나가는 자들은 나가는 자들대로 힘들어질 거예요. 서로 눈치보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미디어 회계문의를 모두 장악한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되니까 너무 나쁘니까 이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고치자면 머리를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아웃링크보다는. 사실 저는 가장 제가 꿈꾸는 거는 포털에서 뉴스를 보지 않게 되는 건데 미안하지만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수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데 저건 제가 그걸 장벽이라고 표현했죠. 소비자의 습관은 정말 신적인 존재라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정책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는 힘들죠.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 댓글을 유료화 시키면 어떨까? 네가 정말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해라. 한 건당 100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미디어라는 데까지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온 거 아니에요? 미디어는 권력이고 권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부명, 공부 어떤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지금 댓글이 문제시되는 거는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그 자격으로 돈 좋죠. 돈 좋죠. 50원의 유료 댓글. 그렇죠. 그게 너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기사 제목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나운서에 이어 안경 낀 승무원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와 승무원들이 시력이 명확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제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같죠? 안과협회에 회보가 있으면 나왔을 제목 같습니다. 이제 제주항공에서, 이것도 제주항공만이에요. 제주항공에서 안경 쓴 승무원 그리고 네일아트를 한 승무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안경을 쓰면 안 된다 같은 규정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회사 분위기상, 내부 분위기상 렌즈를 끼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다 이런가 봐요. 네일아트도 큐빅이라든가 어디에 걸리거나 긁히는 수준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요. 그 여성 승무원들의 치마하고 힐 있잖아요. 위급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돼 먹은 복장 규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앵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서는 아나운서라고 썼지만 앵커셨죠? 여성 앵커가 안경을 썼던 사하리아가 최초가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심지어 KBS에서는 메인 앵커가 두 명 다 여성인 뉴스도 있었어요. 그 도전을 했었는데 똑같이 시도를 하는데 되는 때가 있죠. 늘 최초의 최초는 주목받지 못하죠. 아무튼 이제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릴 건데, 특히 승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승무원은 서비스 전문가인 건 둘째고, 안전 전문가가 첫째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아시아에서부터 망가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역사가 오래됐는데, 원래 싱가포르에서 처음 했다 그러던가. 그러니까 승무원을 외모 위주로, 젊은 사람 위주로 뽑기 시작한. 한 곳에서 항공사가 그렇게 하니까 동아시아 쪽이 금방 다 퍼졌어요. 지금은 해외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서비스 전문가라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도 나이하고 외모 위주로 뽑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여전히. 이게 좋다고들 해서 정착된 지가 근데 너무 오래돼서요. 뒤집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가끔 진짜 기사가 뜨잖아요. 해외의 중년의 승무원들. 그분들이 똑같이 비행기 안에 있으면 왜 안 되느냐.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항공 운항 업무 노동하시는 종사자분들에게 좀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경 얘기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늘 생각하던 거라. 승무원은 완력도 있어야 되고요. 갖춰야 될 피지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 전문가인데. 그 양도 많고. 당장 타이트한 치마부터 좀 못 입게 하자. 힐도 그렇고요. 네. 다음 보시죠. 조선학교 앞에서 혐한 시위를 한 제특혜 출신의 극우인사 니시모라 히토시 씨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습니다. 니시모라 씨는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 부근 공원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한 조선학교라는 말을 반복했고. 이렇게만 하면 그냥 진상인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퍼뜨렸습니다. 지능적 진상이죠. 네. 이에 학교 측에서 고소를 한 건데요. 일본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해 두실만한 기사라서 기억해 두실만한 뉴스라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고요. 이게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도 진상인데 자꾸 언론에서 일본 사람들 다 이런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잖아요. 그렇죠. 한국 언론은 한국 언론대로 이상해요. 일본 언론은 일본 언론대로 그러고. 뭡니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줄을 잇거나 법원으로 오는 이런 사건이 늘어난다는 건 하나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인프라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바로 메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보고요. 시작하려면 합시다. 조성진 소장 와있네요. 이번 달 30일부터 농축협이 연체 가상금리를 최대 3%로 인하합니다. 연체 가상금리를 인하합니다. 농축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행이 한다는 겁니다. 네. 기존의 연체 가상금리는 연체 시 8%에서 11%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달 30일부터 최대 3% 이내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최종고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취약 연체 차주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11일에 은행연합회가 같은 내용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은행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뉴스인데 중요한 뉴스가 좀 많아야죠. 묻히는 게 아까워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고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원래 연체 가상금리가 은행권이 6에서 9%포인트였고요. 보험이 10%포인트 그리고 카드와 여신업체가 22%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명드린 채권 소각하고 상황이 지금 비슷한데요. 먼저 은행권에서 앞서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험, 카드, 여신업계가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는 연체 가상금리, 도덕적 해이로 기사 검색을 한 번씩 해봐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속으시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꼭 도덕적 해이 관련해서 소개하는 기사에 모럴 해저드, 가로치고 도덕적 해이 이런 식으로 소개하잖아요. 한 20년째. 경제질을 포함한 많은 언론들하고 금융권과의 관계를 감안해 주시면서요. 돈 빌릴 필요 없는 분들은 이 소식을 딱 듣고 돈 빌리기 쉬워야겠구만 정도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건대 당장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피부로 공포가 엄습합니다. 2015년경에 그 사실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소위 제1금융권은 개인에게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이자를 낮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받기 쉽지 않죠. 대신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2금융권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요. 따라서 개인에게는 제1금융권은 제2금융권입니다. 그게 은행 입장에서 수입성이 좋습니다. 개인에게 빌려주는 건 국가가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은행들은 국가의 권고로 가상금리를 깎아주는데 대출 문턱을 더 높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할 겁니다.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게 제1금융권한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원이 이걸 나서서 감시를 하면 은행들은 경제지의 입을 빌어서 모랄해자드 혹은 은행 체질이 허약해진다. 또 딴 데 매각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피해 화요일 이런 얘기하면서. 정해진 수순입니다. 개인 대출자들 지금 소급 적용받는 분들 말고 앞으로 대출 받으셔야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대출 문턱이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뉴스 아카이브를 마무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세훈 리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는 에어비타 더스트제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몇 주째 먼지 꾸덩이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상한 게 한두 해째는 아닙니다만 올해는 특이지만 그렇습니다. 올해 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치 아픈 보이지 않죠. 아까 상태 보세요. 위젯 켜보면 이 얼굴이 그리고 지금 먼지 꾸덩이에 같이 풀어져요. 민감한 사람에게 나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도 두 개구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냥 나빠요.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오늘 면세점에 들을 수 없다면 액세스몰 프레그랜스 투어를 만나보세요.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원래 진행자 목소리 광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반성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날씨 얘기를 많이 하면 이걸로 광고를 만들 수 있는지 뚝딱 만들더라고요. 상준 엔지니어가. 그거는 이제 유필님 자리에서 바로 날씨 밖에 안 보여. 바로 정면에 이제 한강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이 장기 프로젝트였다. 에어비타 공기청정기가 입점되었습니다. 에어비타 공기청정기를 입점했습니다. 홈시핑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그 제품이 맞습니다. 작고 예쁘고요.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뭐예요? 이거 가습기예요?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작은 크리넥스통 정도의 크기. 맞아요. 휠지통 같아요. 터보 모터로 돌리면 일을 한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매우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수면 모드로 해놓으면 소음이 없이 쾌적하게 잘 수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돌려보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이게 작고 예뻐서 이게 서브 공기청정기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방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큰데 못 씁니다. 네네. 유명성 PD님은 잡스가 살아있다면 디자인을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인 능욕이죠? 잡스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잡혀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필터 교환식이 아니고 필터를 청소해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공기청정기 필터가 한 5만 원 정도 하죠. 3만 원에서 5만 원. 네. 유명성 PD가 또 헛소리 해놨죠. 4천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산 저희 거 6천 원인가 그래요. 저희 사무실에 돌아가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산 것도 5만 원짜리였는데. 진짜? 비싸네. 네. 근데 이거는 필터를 세척해주면 되는 방식이어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네. 벌크를 제외한 단일 정품으로 액세스몰이 가장 쌉니다. 유명성 PD가 밤새 찾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책상 위에 공간이 있으신 분 두렵게 안 쓰시는 분 추천할 만합니다. 네. 혹은 이제 원룸에 사시는 분 네. 싼 편입니다. 서브 공기청정기 혹은 작은 방용 공기청정기로 괜찮습니다. 네. 경제성이 좋은데 거꾸로 타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싼 물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공기청정기 개판 진짜 많아요. 이건 뭐 판매는 많이 되는 거라서 개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매는 많이 되는 걸로 셀렉션 했습니다. 소장님 공무원이요? 네. 지금 공무원이요. 소위 말하는 어공 어쩌다 공무원 그렇죠. 저는 어용 공무원인 줄 알았네. 어공이 아닌 이제 늘상 공무원인 이제 늘공 그렇게 얘기하죠. 네.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가라 그러면 가야 된다. 그 얘기인 거지.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오랜만에 시사아카데미입니다. 영 죽을상을 하고 있는 눈에 잘 안 띄는 문제 연구소에 조성주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성주입니다. 되게 일 시키기 미안해요. 얼굴이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동그란 원판에 네 천자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네. 좍좍 구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만 해도 들어오시면은 아 어제 무슨 게임 했어요? 막 이러셨는데 이제는 들어오시면 하자마자 아 서울시 아 그 회사 야근 수당 있어요? 어 예. 저는 없습니다. 네. 영 좋지 않은 노동 환경에 그렇죠. 초여 있어요. 네. 이번 주에는 무슨 눈에 잘 안 띄는 문제를 연구해 오셨나 봤더니 이게 지금 지금 저희들이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거의 모든 이슈가 남북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 중에 하나 정도는 계속 드루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와우 유저라든가 네. 열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죠.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포스터를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얼굴이 나와있고 밑에 드루킹 써있어서 아 드루킹이? 안철수 후보야? 드루킹 밝혀라 이렇게 써놓은 건데 열 중에 한 명은 드루킹이 얘기하고 나머지 아홉은 남북정상회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며칠 놀고 며칠 일하고 나면은 메이데이입니다. 네. 모두가 반드시 놀아야 하는 노동절입니다. 네. 노동 얘기입니다. 그렇죠. 노동절입니다. 네. 노동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노동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좀 전에 이제 UMC 얘기했지만 노동절은 모두가 놀아야 되는 날 돼 있잖아요. 네. 못 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 사장 사장들. 그렇죠.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출근해요. 노동절은 따로 법률이 있어요. 노동절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국무총리 대통령령으로 되는지 국무총리령으로 돼 있나 대통령령으로 돼 있나 어쨌든 공휴일에 관련된 규정 네. 광공서 공휴일에 관련된 규정 이걸 이제 보통 민간기업들이 보통 준용하죠. 네. 그래서 추석 쉬는 날 이거는 이제 괜찮은 기업이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그랬어요. 네. 추석이 원래 공식적으로 휴일은 아니에요. 그냥 달력에 빨간색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휴일 아닌가요? 보통 이게 많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빨간색이 있는 건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죠. 네. 관공서가 쉬니까 이걸 휴일로 보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웬만한 기업들은 이렇게 하죠. 관공서가 쉬는 날은 우리도 쉬는 날이다. 그걸 준용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빨간 날은 쉰다. 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날은 법정 휴일은 아닌 거예요.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사장이 아니 그거는 관공서가 쉬지 우리는 관공서랑 상관없이 물건 만들어. 우리는 그날이 쉬는 날이 아니야. 추석, 설 쉬는 날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날 출근해야 돼요. 노동자는. 뭐 이제 주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커피숍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이 딱 하루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노동절입니다. 그래요? 노동절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노동절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추석 때 쉬는 회사도 노동절은 안 쉬죠? 아니죠. 쉬어요. 노동절에. 안 쉬는 회사 많아요. 이게 언제나 원래 방송 초반에 조성주 소장의 견해와 윤세민 에디터의 경험이 한 번씩 부딪혀요. 그렇죠. 내가 다녔던 회사 안 쉬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늘 묻고 싶어요. 윤세민 기자한테. 이 이론가야. 윤세민 기자한테 늘 묻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아니요. 무슨 삶을 살아온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5월 1일에 5월 1일 아침 8시 반에 가산지털 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그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휴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할증해가지고 돈을 더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을 했는데 평소에 받던 시급이나 월급이랑 똑같이 받으면 임금 체불이에요. 휴일 기준으로 돈을 줘야 됩니다. 무조건 줘야 되는 날인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 200% 할증을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되는 날은 노동절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을 하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르바이트생한테도 200%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받는 알바생 여러분 계시죠? 많아요. 그래서 노동절 때마다 청년인용이나 민조청이나 한국노총이나 또는 노동부에서도 요즘 홍보하는데 그날 일을 하면 불가피하게 그날 모든 커피숍이 쉬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아마 선진국에 가면 그날 많이 쉴 거예요. 노동절이니까 다 문 닫고 그런데 우리는 노동절에도 커피를 마시고 노동절에도 택배가 테마공원 가면 다들 움직여주는 사람들 일하고 있고 그날도 아마 택배가 올 거예요. 그럼요. 쿠팡이나 11번까지 시키면 그날 올 겁니다. 로켓 배송 일요일에도 오는데 그렇지. 대신 그날은 할증 추가로 임금을 더 받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노동절 얘기가 나왔길래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런데 대신 노동절은 광공서가 쉬는 날은 아닙니다. 노동절에 공무원은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전 처음 알았어요. 노동절에 공무원은 쉬지 않아요. 노동자가 아니니까.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법의 사실은 충돌인데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절 적용을 받지 않아요. 광공서가 쉬는 날 휴일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이런 건 다 쉬어. 그러나 노동절은 출근하는 정상 출근을 하는 날이에요. 공무원은. 전국의 공무원들은 다 그날 출근합니다. 올해 노동절에도 다 출근해요. 전국의 공무원들은. 그런데 이상하죠. 공무원 노조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오래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논란은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은 있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노동자로 인정을 한 거지. 일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노동절에는 못 쉬는 거죠. 논리상으로 얘기하면 그래. 다 해서 6급 이하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성을 부여한 거죠. 다시 파업권은 제안했잖아요. 그럼 양보해서 알겠는데 그럼 어쨌든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니까 노동절은 6급 이하는 쉬어야지. 까지가 논리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요철이 전혀 맞지 않아요. 네. 그렇죠. 노동자성은 인정했는데 노조는 있는데 노동자가 당연히 법상 쉬어야 되는 날은 못 쉰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계속 충돌된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으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박원순 시장의 지위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청 사업소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노동절에 특별휴가로 쉬어라. 우리도 노동자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반시적 적용이군요. 특별휴가. 시장 특별휴가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뭐랄까 우회한 거죠. 그렇죠. 우회 방법이네요. 또 그런 규정이 있거든. 시장은 자기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또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포상처럼 포상휴가 하듯이 군대에서. 그렇죠. 전 공무원에게 쉽게 말하면 특별휴가. 노동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내린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작년에 공무원들이 다셨고 다수의 서울시에 있는 구청의 공무원들도 안신대도 있는데 노동절이셨죠. 올해도 똑같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시행된 건 또 없애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서울시 공무원들은 노동절날 똑같이 특별휴가로 하는 방식. 우회한 방식이죠. 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노동절이십니다. 소장님 빼고요. 저는 아마 시장님이랑 노동절 행사를 다닐 것 같아요. 근무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소장님 편이에요. 노동을 다루는 사람은 노동절이 지을 수가 없어.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국군의 날에 관악대 못 쉬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살아온 거지 이 사람이. 못 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런 거예요. 노동절 얘기에서 출발한 건 그런 건데. 이게 흥미로운 게 빨간날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정휴일이라는 건 노동자에게 주휴일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아는 휴일 이렇게 빨간날 이렇게 할 때 공식적인 건 노동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회사들은 관공서가 쉬는 빨간날이란 달력의 빨간날 칠해져 있는 거를 같이 쉰다. 같이 쉰다. 그런데 그 웬만한 회사가 아닌 데는 그날도 못 쉬는 데가 상당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당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요?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5월 5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냥 5월 1일에 일하고 5월 5일에 하루 더 붙여서 쉬자. 5월 4일부터 쉬거나 5월 6일도 쉬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쇼부 많이 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함정이 있지. 5월 1일에 일했을 때 그러면 임금을 더 줬어야 되는데 똑같은 임금을 주고 거기에 똑같으면 사실은 하루치 임금을 아마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거지. 그러네요. 나도 똑같이 5월 1일에 모시지만 난 딴 날 하루를 쉬어. 그 얘기를 하면서 밑장을 뺐네요. 그렇지. 밑장 빼기지.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무슨 옛날에 한글날 개천절 국군의 날 다 휴일이었을 때 말이에요. 무슨 어디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거 우리 이때 다 나오고 10월 9일부터 사흘십시다. 이런 식으로 쇼부 안 쳐요. 그래서 그 휴일은 우습다는 증거 같아요. 기업주들이 보기에. 밑장 빼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불만은 노동전날 안 쉬는 것보다 달력의 빨간 날에 안 쉬는 게 더 불만이 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 날에 안 쉬는 영세한 회사와 이런 데가 상당수가 있었고. 웬만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노조가 좀 있거나 하면 빨간 날 대부분 쉬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빨간 날 못 쉬는 데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거고. 그런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차별을 몸으로 느끼는 날이잖아요. 못 쉬고 있으면. 그런데 최근에 오늘 주제가 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서. 그거와 부대로 하나를 합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공휴일 관련된 규정을 다른 사업장에도 다 적용하는. 쉽게 얘기하면 빨간 날도 이제 다른 기업들도 쉴 수 있게 적용하는 게 확대. 물론 단계적 확대입니다. 지금 2022년까지 단계적인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게 이제 합의가 됐죠. 준용이 아닌 적용.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좋은 사장 만나서 또는 노조가 있는 좋은 회사를 우연히 들어가서 이렇게 쉬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노조가 없어도 사장이 조연하여도. 그런데 그 업종별로 되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종별이라기보다는 기업 규모별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져요.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30인 미만. 작은 데는 아마 좀 더 나중에. 안타까운데 아마도 이제 기업의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고려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노동시간 단축.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이 쓰니까. 68시간에서 이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 기사를 한 1개월 전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오늘 들리게 그 해설 아닙니까? 네. 노동절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휴일에서부터 되는데 이걸 하면서 사실은 손해를 보는 어떤 노동계의 입장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휴일 날 연장 할증 문제 뭐 이런 거 200% 할증인데 뭐 150%냐 뭐 논쟁이 있었는데 이건 좀 복잡한 숫자의 영역이니까 넘어가고. 저는 약간의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신의 한 수 또는 아주 포인트였던 거니까 이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으로 적용되지 않던 영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빨간날에 쉴 수 있게 하는 거를 합의를 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였어요. 자 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그걸 합의하면서 나온 게 이제 68시간을 52시간.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사실 언론기사들이 이런 게 헤드라인 보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주 52시간제 도입.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노동시간 단축을 어디 포털에서 검색해보세요. 주 52시간 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들어봐도 숫자 장난 한번 좀 심하게 얘기해 봅시다. 사기 같은 게 주 52시간이면 말도 안 되는 야근이에요. 아니 8시간 일하면 주 40시간이라고 금요일까지 보통 다 일하면. 12시간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그게 기본일 리가 없는데. 그치. 우리는 주 40시간제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 그러면은 노동시간이 연장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언어라는 게 용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마치 그게 기본인 것처럼. 그렇죠. 착각하게 된다고.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그럼 공장의 사장님이 나와서 이번에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주 52시간이 됐다. 그러면 5로 나눠야지. 다들 7시에 퇴근하자. 7시 반에 퇴근하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인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다는 거지. 그렇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 우리는 주 40시간제. 즉 주 5일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주 40시간제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제를 하는 나라이고 주 52시간이면 이번에 주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는 건 연장근로를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게 할 수 없다. 연장근로 맥시멈. 최장근로 시간. 최장근로 시간에 대한 얘기지. 연장근로는 물론 급여가 더 들어가는. 그렇죠. 당연히 할증을 받는. 그거가 최장 주당 52시간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직 노동자들의 불만은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쟁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그리고 실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가 2015년 통계로 봐도 한국에 10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것보다 실제로 많았을 건데 어쨌든 최소로 봐도 100만 명이 넘었어요. 주당 60시간 이상을. 주당 60시간이면 야근을 얼마나 하는 거지? 하루에 10시간씩 6일 더 하는 거니까. 40에서 28일이니까. 6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 10시간씩 6일. 5로 나누는 5시간 30분이에요. 그러면 6시 퇴근이면 5시 퇴근이면 매일 11시 반에 퇴근을 하는 거죠. 주 5일 동안.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런 100만 명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업계, 일하는 업계, 종사하는 업계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트래디셔널한 개념의 산업 격군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급하게 결혼할 일이 생긴 거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생산직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연장근로를 다 신청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가니까 저한테 자기가 급하게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사무직으로 원래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고 상담을 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고 결국 그 친구가 사무직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일하고 다시 생산직으로 취직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공장에서 연장근로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둥이가 나았나 보네요. 그렇죠. OT라고 줄여서 오버타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장근로 또는 특근 여러 용어가 있어요. 업계마다 용어는 다 있으니까. OT 띄고 특근 띄고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하는데 이렇게 해서 금이 약간 할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휴일에 일하면 또 휴일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 이건 대법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걸 어떤 데는 노조가 다녀버려서 중복할증까지 해서 실제 250%를 받아갈 때도 있어요. 생산직이 받는 돈의 주인공이에요. 사실 주인공입니다. 추가수당, 야근수당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할증을 높게 해서 그러면 일을 우리의 유준평을 갈아넣는다. 사람을 계속 일하게 하는 거죠. 신규 채용을 하기보다는 신규 채용하면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고용 조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신규 채용보다는 사람에게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연장근로를 대신 많이 하게 해서. 그럼 물론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만 실제 그건 많이 일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많이 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라고 해도 기본급의 200%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져가는 액수만 보면 상세한 짓 많이 가져가는데. 그리고 실제 많이 가져가지. 그런데 그건 주당 68시간을 일하고 가져가는 거죠. 집에 10시, 11시에 오면서. 인간성을 해야죠. 그렇게 듣기까지 일하면. 그러니까 이제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삶에. 이제 연장근로를 계속하는 노동자가 연장근로를 만약에 안 하게 됐어요. 그럼 집에 있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몸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이게 한 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쯤 되면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배우자와 아이가 외국에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연장근로와 소위 말하는 특근과 이런 걸 띄면서 생산증에서 대신 고임금을. 그러니까 이게 고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위 시간당의 임금으로 하면 고임금은 아닐 텐데. 어쨌든 이제 가져가는 이 구조를 이용해 온 거죠. 그러니까 매달 통장이 찍히는 절대 금액은. 큰 거지. 그런데 이게 기업들이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건. 이게 유리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실제 물량이 많이 또 투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뽑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이 필요할 수 있잖아. 아무리 연장근로를 많이 돌려도 이게 사람에게 24시간을 계속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나머지를 이제 비정규직으로 써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줄여지면 비정규직으로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봉날에 10시쯤에 생계탕집에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10만 원씩 받아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날만 특별히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산업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하는데. 산복에만 딱 쓰이는 3일 나오는. 아무리 길게 칩시다. 1년에 일주일 나오는 스페셜리스트들. 그 사람들하고 물량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꾸준히 생산량이 늘어나 있어. 5년 동안 계속 잘 팔려. 그래서 5년 동안 비정규직인 사람. 그거랑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조정이 되면서 산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그냥 틈쳐서 말씀드리면 주 52시간제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70년대, 80년대 제가 아까 산업역군이라고 나눴었었는데 산업역군들이 만들었던 조합 이런 것과 기업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들어놓았던 수익구조가 양자 모두가 마음에 안 들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낮게 책정해놨던 기업들은 밑에가 올라오는 거죠. 저번에 말씀을 한 번 해주셨죠. 한 번 우리가 최저임금을 다 하셨죠. 이게 밑에가 올라오니까 이게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되겠는데 거의 다 노동시간 단축까지 기업 입장에서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니 나는 워크에 몰빵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도 기업도 여러 산업에서 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의 작년 16% 넘은 인상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시장의 효과가 있고 또는 노동자 소득 증대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합의된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아까 빨간 날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한 앞으로 이게 단계적 시행을 한다고 봤을 때 내년 내후년 그다음에 22년도까지 우리나라 산업과 실제 노동자들의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 이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초비상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어떤 게 합의되냐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로시간 특례업종. 특례업종. 보통은 이바다에 있는 서비스에서 줄여가지고 특례업종 이렇게 줄여서 보통 특례업종 딱 하나면 뭐냐면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언론사가 있고 광고업계가 있고. 방송, 광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쪽도 특례업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총 20몇 개가 있었는데 특례업종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도 그랬고 그러니까 특례업종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노동시간에 측정이 없는 거예요. 주당 80시간을 시켜도 예를 들면 제한을 받지 않는 산업의 특성이다 이런 거였던 거예요. 노동시간 특정하기가 어려운 업종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례업종이 줄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특례업종에서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니들도 노동시간에 주당 52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장글로 포함해서 52시간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에 이제 적용받아 라고 하게 된 거예요. 노동자 한 사람을 일주일 동안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그 시간. 물론 단계적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단계적으로 줄어들 테니까 내년에는 62시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어들겠죠. 여튼 대표님 방송이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야 방송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으면 난리 났네요. 지금 mbc sbs 모든 방송사들이 노사가 모두 초비상이 걸려서 이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돌파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이에요. 노동자도 경영 쪽도 다 큰일 난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바로 기사가 바로 떴네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sbs 노사 주 52시간 노동 전사적 대응 기록. 주 52시간 노동 언론계 뇌관 곧 터진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결사항정부에 일을 더 하겠다 할까? 소프트웨어 IT업계 주 52시간 해법 찾기 어렵네. 난리 났네요 지금. 이게 산업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는데 특히. 무한도전 한 편을 편집하는데 두 주일 동안 160시간이 필요하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무한도전 내보내지 말라는 거냐. 사실은 우리 모두가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드맵을 새로 짜고 기술적으로 새로 구현을 해내고 사람도 채용하라고. 그러니까 아예 판을 다 새로 짜야 되는 수준으로 보인 거죠. 전사적 대응이 필요해요. 지금 이게 1, 2년 내에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급한 부분이 버스기사분들인가 봐요. 당장 1만 명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노동 환경에 처해서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아마 경기도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당장에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게 방송이 제외된다고 했을 때. 제가 한 방송 쪽에 일하는 분이랑 술을 한 잔 하면서 그분이 취재원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저녁에. 취재원에게 노동 문제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일에 일한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렇죠. 기자분들은 취재원 만나시려고 저녁에 술 한 잔 하시면서 말 듣는 것도 업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특례업종에 제외됐다는 건 연장근로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는 건데. 무엇을 노동이고 무엇은 너의 사생활이라고 구분할 것이냐. 3차 산업에 드디어 칼이 들이대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취재기자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설치해놓고 3일 동안 대기해야 되는 일도 있고. 뻗치기라는 게 과연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게. 네. 그렇죠. 농사들도 가장 곤란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3차 산업의 노동시간 계산. 그동안은 불가능해 하고 도품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능케 해라. 라고 법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시설 같은 데도 그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복지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사지가 찢어지는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 그렇죠. 굉장히 이제 노동시간이 길고 힘들고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죠. 이런 데 이제 특례업 중에 제외되면서 그러면 이제 또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해지고. 물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노동 연장근로를 제한한 거잖아요. 연장근로의 한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특례업 중에 제외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강제적 조치를 한 것이 이론상 고용창출의. 이론상 일자리가 대박 늘어나요. 대박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이론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론을 실제 적용하면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중견업체들이 망해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당연히 기업 측에 경영계 측에서 그런 논리를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역시 우리 유엠 씨는 사장이야. 망한다고 다 망해. 사장의 논리를 딱 들고 오잖아요. 회사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오거나 또는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임금을 인건비를 어쨌든 좀 줄여서. 그렇죠.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쟁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뭐 복지나 각종 이제 사회임금이라고 하죠. 외국에서 사회임금. 즉 복지나 이런 걸로 주어지는 어떤 그 소득. 임금성 소득. 그러니까 무슨 뭐 국가에서 아동수당이 나오고 뭐하고. 이게 일종의 소득이잖아요. 이게 한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아직 복지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임금이 작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노동시간의 어떤 연장근로.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 연장근로를 많이 띈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생산직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뭐 국가에서 받는 복지에서 오는 어떤 임금성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최대한 땡겨야 되는데 시장에서 최대한 땡기려면 그만큼 노동을 많이 해야 되고. 노동시간이 길었던 이유. 최장 노동시간 국가 1, 2위를 기록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지가 약했던 이유도 있는 거예요. 부풀어진 1인당 소득에 거품이 빠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이게 단순히 시장에서의 임금과 노동시간의 조정만 되는 거냐.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일정 정도의 복지에서 충당할 수 있는 소득. 개인별 또는 가구별 소득이 충당되지 않으면 실제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대개? 현재로서는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국 시장이 굴러가는 걸 보자면. 보자고요. 가산대시설이든지 얘기했잖아요. IT업계, 방송가 이런 데 보자고요. 지금도 비용 차단성 안 맞는다고 외주 줍니다. 프로덕션에다가. 외주를 줬는데 그쪽에서 오랫동안 굴려서 노동법을 어겨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경영자들은 좋아합니다. 그쪽 사장한테 떠넘기면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 정도 하는 회사를 악덕기업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는 그걸 악덕기업이라고 부르던 회사들조차 그 짓을 하고 싶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도 하청을 통해 후려친다거나. 그 유혹을 엄청나게 느낄 겁니다. 경영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산업마다 제가 볼 때는 각자의 굉장히 복잡한 논리와 대응 방향 이런 것들이 생길 거다. 생길 거고. 긍정적. 이게 제가 너무 약간 위협 리스크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데. 예를 들면 버스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격주로 한 10시간 더 운행을 하는 시프트 제도. 왜냐하면 인력이 좀 부족하고 노선의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노선을 도는 거라. 이런 게 있는데. 이 주 52시간을 연장근로 포함해서 52시간제가 강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걸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버스 노동자들이. 그리고 버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하는 게 결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추가적인 버스 기사의 인력 체험이 필요하죠. 그럼 최근에 우리 국토부가 국방부랑 같이 해서 발표한 운전병들. 제대 운전병들을 버스 기사로 취업시키겠다. 이런 거랑 맞물리면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그러게요. 누구나 모든 운전병이 다 그걸 원하지는 않겠. 유면상 PD 운전병 출신. 진짜요? 그런데 바로 버스를 운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수동은 아니지 버스는. 수동은 아니죠. 어떤 영역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단축되는 줄어드는 연장근로의 한도. 한도와 기존의 차이가 크지 않고. 예를 들면 조정이 가능할 때. 시간당 임금에서. 이런 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방송 이런 거는 사실 아마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이걸 생각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주 4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고요. 그다음에는 주 52시간이 거의 모든 산업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오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일 것인가. 공포의 형태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그 공포의 무게만큼은 노동자나 사용자나 다 느끼고 있을 상황이고. 업계마다 해법이 다 다를 것이다. 그리고 아직 해법 안 나온 곳이 태반일 것이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주 40시간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는 걸 보잖아요. 어디선가 보잖아요. 그러면 또 이까놈들이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섞고 있어. 왜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산수 좀 열심히 할걸. 그 박도 아니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력 같은 거. 그러니까요. 인터스텔라야 아마. 저쪽이 더 빨리 달리는데. 그러니까요. 저쪽이 늦게 늙어. 전호동자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 Small Progress Store 광고를 듣고 오시지요. XS FM입니다. 오늘 면세점에 들릴 수 없다면 XS Small Fragrance Store를 만나보세요. 지난 10년간 방송사의 주로 보도부문. 그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 제작하는 방송 노동자들이 꾸준히 투쟁을 해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일을 양심껏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위해서요. 즉, 쉴 수 있는 권한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잠깐 나왔습니다. 쉴 준비는 노동자도 경영자도 안 돼 있다. 네.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성조 소장과 함께 하고 있어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다 보면 아마 이런 요구들이 곧 여러분들은 내년이나 내년에 보시게 될 겁니다. 필요 없다. 난 더 일하고 싶다. 지금부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보다 나는 더 일해서 임금을 가져가고 싶다. 그렇죠. 굶어죽겠는데 워라벨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부터 개인의 워라벨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사람은 받는 만큼 써요. 여기서 받는 만큼 쓴다는 건 그것도 있어요. 금에 투자하든 주식을 넣든 저축을 하든 그것도 돈 쓰는 거예요. 자기가 번만큼 쓴다고요. 아이의 학원을 보내는 수준도 내가 사는 시계의 가격도 모든 게 내 소득에 맞춰져 있다고요. 소득이 줄어드는 건 천만 원 받는 사람이나 1억 받는 사람이나 1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다 지옥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조금 세밀하게 보면 이것도 가족이 있느냐. 1인 가구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를 거예요. 나 1인 가구인데 나는 그냥 같이 가고 싶어. 괜찮해. 회사의 동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천하총각이야. 그런데 되게 아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저축을 잘하는 돈 잘 굴리는 능력가. 이게 최선. 그 외에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돈이면 많이 들어. 최악. 그런데 최악 또 있어요. 강원랜드에 다녀. 그중 하나일 거예요. 대충.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혼자 사는 사람이 좀 더 때깔이 좋죠. 똑같은 얼굴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구 형태. 특히 대한민국이 최근에 1인 가구, 1, 2인 가구의 급증이 있고. 이제 굳이 꼭 세대 문제라고 구분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일정 정도의 세대 간의 문화적 또는 삶을 대하는 태도,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균열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집을 소유하고 있냐, 대출을 얼만큼 받았냐, 예를 들면 자녀가 있냐, 없냐 등등에 따라서. 저는 이거하고 최근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연장 근로를 제한하게 된 이것도 비슷한 서로 간의 효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때로는 세대 간 또는 문화적 충돌도 야기될 수 있다. 세대 간과 문화적 충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노동조합에 젊은 조합원들이 많은데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 노동조합의 젊은 조합원들은 아니 그냥 우리는 연장 근로의 할증 이거보다 일찍 가고 싶어. 일찍 가니까 좋은데요. 그동안 눈치 보여서 같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 이상의 연봉 필요 없고요. 저녁 때 할 일 많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무슨 소리야. 연장 OT를 줄이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데 OT 줄이지 마라. 우리의 대학 못 가. 우리 학원비가 얼만데. 그렇지. 이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그럼 이제 노동조합 지도부가 회사랑 뭘 가지고 협상하지? 어떤 입장으로 협상하지? 아마도 자기 지도부가 걸려있는 자기의 문제로 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머리가 엄청 아파지네요. 실제로 그래요. 조합 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게 대의명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자.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계가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딱 이게 닥치잖아요. 그러면 사실 노동계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무슨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 조건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개개인의 조합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된 조합원들은 생산직에서는 80시간 맨날 일하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줄이는 걸 그동안 주장했고 합의하다니 조합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조합이 맞냐라고 화를 낼 조합원이 많을 거예요. 특히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공장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은 기숙사 들어가면 뭐에 일이나 하지. 그리고 돈 벌지. 안 그런 조합원 이만큼 있고. 난 더 일해야 된다고 하는 조합원 이만큼 있고. 접합문제 일어날 겁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또 하나 노동시간에 관련된 최근에 좀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될. 이건 이제 좀 서브까지는 아니고 고민해봐야 될 하나의 쟁점 하나 또 말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뭐냐면 최근에 금융권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주 4일째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확 줄이자.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우리가 고민해볼 시점이었다. 이 주 4일째 그러니까 주 35시간제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기서부터 헷갈릴 거예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68시간 주 35시간이 된 거죠. 주 4일짜면 아니죠. 4, 8에 32구나. 32시간제죠. 그렇죠. 주 4일째를 얘기하는 그는 금융권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도 의미는 의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금융권에서는 점심시간에 은행을 닫자. 왜냐하면 실제 밥을 못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이죠. 우리는 주 40시간제를 하는 나라는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회사 갔다 집에 돌아오면 회사에서 쓴 시간은 9시간입니다. 9시간입니다. 왜죠? 여기서 이제 윤세민 기자는 알겠죠. 점심시간이 1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근로기줌스는 휴게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점심을 1시간 동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9 to 6지 우리는. 9 to 6라고 생각해요. 9 to 6. 거기는 1시간에 점심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8시간 노동에서 시급으로 따지면 8시간치 시급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은? 돈 안 받는 시간이 1시간 껴있죠. 그게 무급이니까. 그런데 은행에 있는 노동자들은 점심에 1시간을. 못 씁니다. 다 못 쓴단 말이에요. 사실 은행만 그런 건 아니에요. 병원도 그렇고요. 사실 그 이제 교대로 드신다고 하는데 드시러 나가는 분이 미안해서 빨리 밥만 먹고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20분 30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같은 데도 그런 사업장들인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돈을 안 받는 시간인데 1시간은. 뒤집어 얘기해 봅시다. 병원과 은행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30분 교대로 간다. 그럼 노동자의 시간 30분을 공으로 갖다 쓰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뒤에 누가 아무리 나랑 교대할 사람 무시하고 나는 그냥 밥 1시간 먹을 거야. 사우나 사람 사는 데가. 이럴 수 없어요. 그럼 회사에서 왕따를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 그러면 이제 노조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1시간을 셧다운 하자. 점심에. 밥은 먹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건 있어요.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직장인들은. 그러니까요. 은행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은행 4시에 못 넣어가지고 점심시간에 뻐글뻐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충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충돌은 어떤 방식으로도 조율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누가 누구를 욕할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의 권리와 주장이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조율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흥미로운 건 제가 볼 때 여기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점심시간이 왜 무급이어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유명한 우린 9to6잖아요. 유명한 노래 9to5라는. 다 9to5라고 하죠. 9to5라고 하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주 35시간제를 하는 나라인가? 그렇죠. 그 나라도 주 40시간제를 하는 나라인데 그 당시 그 노래가 나올 때.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흥미로워요. 노래 가사에 보면 9to5요. 9to5예요. 유명한 팝송들이 많거든. 9to5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9to5라고 보통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9to5라는 팝송이 나온 데가 주 35시간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9to5라고 얘기하면 일자리를 얻었다 정도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점심시간 107시간인가? 아니라니까. 아니죠.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네. 점심시간이 6급 노동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9to5군요. 노동시간은 똑같고. 그럼 5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뭘 들은 거야? 이게 순간 헷갈린다니까요.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윤섭이는 본능적으로 더 나쁜 노동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못 알아먹어요. 일종의 그런 근성이 약간 있는 거예요. 빨려야지 이러면서 출근하는. 9to5라는 거. 9to5. 그러니까 그 9to5라는 건 실제 주 35시간제를 하는 독일 같은 데일 수도 있지만. 40시간제를 해도 9to5를 얘기하는 이유는. 점심시간을 6급으로 노동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인 건데. 생각해보면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고 근로기준법. 이건 법학자들이나 노동법을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게시간을 줘야 되는 건 인간을 8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계속 시키는 건 노동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8시간을 중간에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게시간을 주는 이유는 그리고 점심시간을 주는. 밥을 안 먹이고 8시간을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즉 이게 정말 노동자의 필요에 의해서 한 시간에 점심시간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사용자의 노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간이냐. 사용자도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노동으로서의 휴식의 성격을 인정해라. 군대에서 주는 밥과 같은 논리잖아요. 무슨 얘기지? 군대에서는 결식을 하려면 결식 사회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는 건 전투력의 손실이니까. 그냥 식량이 아니라 전투식량이라고. 지금 군대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업무 시간에서 무슨 칼 가는 시간 옛날 군대라고 생각해봐요. 무슨 총 닦는 시간 이걸 휴식이라고 뺀다?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전투를 위해 꼭 필요한 거라고 다시 갈고 기름칠하고 조이는 작업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실제 유급으로 이거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나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유면상 PD가 몸이 성한 데가 없잖아요. 어디 한 군데 안 아프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데가 더 아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병원을 갑니다. 업무 시간 아니면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갔다 오면 제 바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시간 있다가도 좋으니까 나서만 와라. 그럼 일을 못할까. 노동시간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필요에 의한 거냐. 정말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는 점심을 밥을 먹어야겠어 라고 해서 그래 그럼 너는 그 시간은 너를 위한 네가 필요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대신 무급이야 라고 하는 게 9to6인 거예요. 그러나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노동력을 생산성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고전하기 위해서 사용자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유급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9to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중에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9to5를 하는 데가 있어요. 꽤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 기업 중에.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9to5니까. 점심시간 유급. 그래서 그런 데는 써 있어요. 채용에 기업 공고에 점심시간 유급. 그게 무슨 얘기냐. 9to5라는 얘기예요. 네가 모를까 봐 설명해 주겠는데 우린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데가 아니라 한국에도 사실은 이미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정말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라는 건 법적으로 따지면 완벽한 휴게시간이어야 돼요. 사용자의 직장의 관리감독에 벗어나 있어야 돼요. 휴게시간이라는 게 원래 근로기줌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일을 막 계속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업무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독립적이야.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면 보통 혼자 먹는 걸 좋아해요. 나가서 혼자 먹는 걸 좋아하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되죠. 과장님이랑 먹으러 가. 끌고 가잖아요. 그게 과연 완벽한 휴게시간이냐는 거지. 그렇죠. 과장님이 꼰대 소리 하면 네네 이러면서 순댓국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되게 오늘은 브런치가 먹고 싶었는데. 그렇죠. 회사에 군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과연 그것이 휴게시간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립된 휴게시간이냐 점심시간이냐는 것이 과연 우리 직장인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 이것은 저는 유급노동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설사 독립된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사실 그거에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라는 것이 사용자 생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는 거면 단순히 노동자만의 요구. 그러면 노동자가 나는 오늘 점심 굶고 일할게요. 그럼 5시 퇴근시켜주나요? 아니잖아요. 돈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다수 법적인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점심시간을 완벽히 독립된 휴게시간으로 할 수 없는 직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교사입니다. 교사의 점심시간은. 교육이죠. 교육이죠. 그리고 학생들을 관리감독 또는 안전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밥 못 떠요. 그래서 교사들의 점심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책정합니다. 아 그래요? 모르셨죠? 교사는 몇 시에 퇴근하죠? 물론 뒤에 업무를 보느라 사실 더 늦게 퇴근하시긴 하는데 한 개 교사님들이 몇 시에 공식적으로 퇴근합니까? 4시입니다. 4시. 그래 4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사 직업 좋아 라고 말하는데. 말하는데 교사는 몇 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해요?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1시간은 뒤로 빼봐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요. 9 to 5를 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8 to 4니까. 즉 그건 뭐냐면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사는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점심을 아니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노동시간이지. 어떻게 독립된 휴게시간이에요. 교사에게.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학주께서는 매점 주인아 씨 민망하게 자꾸 매점 오지 말고 식당 가라고 몽둥이들고 서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 휴게시간은 박탈된 지 오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전해볼까요?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도 그러면 5시에 퇴근하나요? 담임을 안 맡아서 나는 독립적인 휴게시간이어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이라는 영역에서는 학교라는 영역에서는 점심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형성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 to 4를 하는 거죠. 물론 뒤에 더 시간이 있겠죠. 실제 업무 정리하시고 이런 시간이 꽤 많아요. 교사들도. 금융권에도 이미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책정하는 금융권들이 있었어요. 9 to 5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금융 쪽이어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공공기관이면 이게 얼마나 뭐랄까. 니들은 왜 편하게 9 to 5 5시에 퇴근하냐. 니들만 편하게 사냐. 이러면서 그걸 제외해서 9 to 6가 됐는데 저는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일반 직장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다. 맨날 과장님이랑 먹으러 가고 실제 업무 지시가 회사 근처에서 아니 회사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1시간 동안. 그렇다면 사실 노동시간으로 책정해서 9 to 5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지금 금융권은 단순히 밥 먹기 위해서 셧다운 하자는 건데 점심을.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이나 또는 생각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더 진전시켜서 9 to 5가 정상적인 거 아니냐. 주 40시간에서 9 to 5입니다. 35시간제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이 주 40시간이 9 to 5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을 이미 왜곡은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노동시간 단축 이제 시작한 건 연장근로를 좀 덜 하자. 이거에 대한 합의를 본 거예요. 52시간제라는 건 연장근로를 주에 12시간 좀 최고 많이 해도 12시간만 하자. 이 합의를 본 건데 저는 이 논의가 계속 가서 언젠가는 주 35시간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사실 주 40시간제 하에서도 실질적으로 노동의 개념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로 해보자. 줄여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상상하고 실제 실현시킬 수 있다. 사례가 없으면 실현은 불가능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너무 많고. 너무 많고. 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방송을 다 들으신 분들은 팝송 중에 9to5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사 9to5 이 정도만 치셔도 노래들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도 기대 안 됐는데. 시사 아카데미의 청취자 여러분 딱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결국 아이디어는 새로워요. 저는 늘 되게 재밌어요. 이 얘기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매주지 뭐. 매번이지. 우리 서상준 민정수석이 애아버지잖아요. 네. 따님이 4살인가 5살인가 된 걸로 알아요. 이제 어린이집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듣습니다. 그중에 가장 피가 거꾸로. 같은 시민으로서 피가 거꾸로 서는 얘기가 그거였다고 해요. 서상준 민정수석 마포에 살아요. 그럼 이제 홍대 클럽 걸머가 가깝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을 밤에 클럽에서 봤다고 그걸 가지고 어린이집에다가 항의를 하는 말도 안 되게 멍청한 똥멍청이 부모님을 봤다는 거예요. 저 부모님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았을까? 완전히 잘못된 노동관. 그렇죠. 저 일을 하는 사람은 24시간 저 일에 맞는 캐릭터여야 돼. 지금 설명되는 대로 하면요. 그러면 업무 시간이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클럽도 안 가고 나 입고 싶은 멋있는 옷도 못 입고 화장도 진하게 못 하고 즉 그 직업을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저도 실제로 저 아는 동생 중에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여러 명이서 모여서 그중에 그 동생도 있었던 거죠. 패밀리에서 통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가 좋은 데서 밥을 맛있게 먹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그 친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온 거예요. 어머니들끼리 와가지고 아이들이 한 두세 명이 왔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 순간부터 일을 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선생님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온 거니까 그걸로 가면 안 되라고 해서 엄마가 다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왔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네? 그러니까 애들은 밖에서 선생님 보니까 신나니까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시간부터는 이제 바로 업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게 체감의 문제인데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이렇게 요즘에 유엔처럼 얘기하면 어 막 공감돼 공감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업무적 종속성이 점심시간이 더 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이슈 터지면 점심시간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후 카톡 금지법에 대해서 체감이 그렇게 강하다면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훨씬 강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훨씬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어느 사장이 그런 바보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밥 먹고 산책하고 이러고 자빠졌는데 그게 무슨 노동이냐. 팀워크를 맞추는 것도 노동이고요. 그렇죠. 일단 배 안 고프게 만드는 것도 노동이고요. 그렇죠. 그 사장은 끝나고 술 처먹는 것도 지 노동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맨날. 제가 보기엔 그건 노동이 맞아요. 왜냐하면 손님들 만나서 마시니까. 역시 사장이야. 뼛속까지 사장이야. 진짜 업무야. 전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노동이 맞긴 한데 노동이 맞긴 한데 직원의 눈으로 보기에는 물론 제가 다녔던 회사의 입장이지만. 나도 나 억울한 거 막니. 직원의 눈으로 보기에는 처먹는 술에 비해서 따오는 일이 너무 적고요. 아 맞아. 그리고 직원이 그러는 거는 또 노동으로 안 쳐준다 이거죠. 그렇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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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실 편집을 종종 술 먹으면서 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할 말이 있긴 있지만. 그러게요. 그 포인트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너네만 편하냐 그게 뭐냐라고 말해서 다시 불편한 걸로 되돌렸다는 게 아주 한국 같고 좋아요. 이게 우리가 군대에서 군대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저도 이등병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저희는 샴푸를 상병부터 쓸 수 있었어요. 당연히 방금 자대 배치 받은 이등병이 소원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전원 샴푸 금지. 이등병이 이등병도 샴푸를 쓰고 싶어요. 라고 소원술을 올렸는데 대대장이 빡쳐서 전원 샴푸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좋은 어떤 지향해야 되는. 그러면서 국가는 예를 들면 정부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노동시간이 줄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방송, 금융, 서비스업, 심지어 전통적인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서로 회법이 다다르고 생각할 게 정말 많겠지만 아주 유니버설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밥 먹는 한 시간은 모두에게 노동일 수 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없어 들어보라고요. 재미있다니까요. 남는 게 있는 시사학회 데미였어요. 조성주 소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로니아 열풍의 시초.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화장실 같아요? 네, 가세요. 최근에 그런 짤을 본 적이 있어요. 사회가 망망대해다. 그러면 배를 타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금수저일 수도 있고 노력해서 올라온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살려면 뭘 하고 뭘 하고 수영을 넣어라 이러면서 자기는 계속 배 위에서. 그리고 무슨 여러분의 열정의 건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샴페인을 들으면서. 그러면 바다에서 혼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조각배라도 구명정이라도 하나 얻어 탄 사람은 그보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랑해요.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렇죠. 꼰대가 돼요. 그리고 튜브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욕해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완전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 네가 매달리면 가라앉는 거 뻔히 안 보이냐. 진짜 이기주의라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할 말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냥 죽으라는 거냐.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죽으라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는 바다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본주의다. 네. 이게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내 근처에서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고자 하는 사람이 밉지 쌀의 생산량을 조절해서 큰 이득을 취하는 곳을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본능이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들만 밥그릇 싸우면 마냥 멍청이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본능입니다. 본능을 벗어난 게 인류의 역사고요. 본능을 벗어나서 시스템을 짜오는 게. 그래서 시스템은 적어도 좋은 게 있으면 너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게 시스템이 나갈 게 일라는 거죠. 너만 하지 말고 모두가 하지 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밥그릇 싸움도 욕하려면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밥그릇 싸움으로 시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 쟤네 뭐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흔한 평가는 흔한 베스트 댓글은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이슈 팔로잉을 하다보면은 되게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얽혀있더라고요. 저 밥그릇은 결국 누구 때문에 줄었을까 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화내지 말자고요. 지금처럼 화내는 방식으로 계속 화내면 우리는 지금 수준의 동물적인 레벨에 계속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사실 되게 오랜 제 좌우명이에요. 뭐예요? 남을 좋아하는 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좋아할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다보면 점점 덜 미워하기도 짜증납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보면 정치가 어렵구나. 점심시간은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필라테스를 하고 온다? 아니면 그냥 사우나에서 그냥 누워있다 온다? 그것도 노동입니다. 사장 입장에서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노동자들이 멀쩡한 때깔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따라서 정비는 노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사 아카데미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요. 조성주 소장의 이 재미없는 얘기로 인해서 촉발됐다고도 볼 수 있는 사태가 있죠. 파리바게 때 노조가 생겼죠. 그렇죠. 나비효과죠. 그 사태로 인해서 생긴 더 큰 나비효과를 구경하시겠습니다. 클났어요 지금. 지금 그 알실이 지금 경영계들을 망치고 있어요 다. 이상한 함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이따만 해서 나가요. 내일 이 시간에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윤승윤과 유승윤 PD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등단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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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K I, B, W, K 감사합니다.